그니까 여러분들 저 근데 아까 방금 소름돋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왔고요 저는 직업이 사회복지사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홍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여기 홍은동 홍제동 주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멋진 일을 또 하시는 분이에요 또 심지어 또 인천사람 저도 인천사람이기 때문에 부평 아니면 어디 계양동 계양 오 좋습니다 저도 또 계양에서 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천이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차과장님의 노래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요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남벽식이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실례지만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95년생 만나이 안할게요 서른입니다 서른이신데 나훈아 선생님의 노래 아주 좋습니다 고장난 벽식에 여러분들 굉장히 구수하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면 고장난 벽식에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행사하러 오셨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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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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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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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아, 잘들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또 뒤로가셨어요. 하하하하하하 자,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후벼팠어요. 그러니까 맘이 웅크리면서 아주 들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레전드까지 갔으면 좋겠다. 1 아니다. 잘했지만 레전드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보액 상금 들이자. 상금 5만원 드리자. 아니다. 10만원 들이자 7 아니다 10만원 들이자 10입니다 0을 뺀 5 숫자 5 숫자 7 그리고 숫자 10 그리고 1까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은 선택이 맡기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쭉쭉 네 어 좋습니다 올라오네요 예 오 좋아요 레전드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현재 상금 10만원의 벽을 넘으셨습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상금을 도전하십니다 저희가 4라운드 이후에 항상 똑같은 인터뷰를 하지만 노래 배웠거나 노래 공부하셨거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쭤봐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시니까 노래 배우셨습니까? 저는 절대 노래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일을 하시면서 늘게 된 스킬들로 불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창의자님은 노래를 딱히 배우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다 보니 노래를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또 들려주시고 공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라운드 곡에서는 신청곡을 이제 받습니다 시청자들의 미션곡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미션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창의자님에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려주세요 네 천천히 좀 올라올 좀 이따 올라올 거예요 위에도 있고요 아래도 있는데 아래에 게 조금 더 빠르고 위에 거는 조금 살짝 늘게 올라와요 네 근데 이거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제필씨 파라솔 켜주고 요것도 파라솔 펴주세요 형언니도 같이 움직여주라 네 가족사진 네 사랑은 늘 도망가 아 다른 장르 했으면 좋겠다 땡벌 올라오고 있고요 네 쉬즈군 고맙소 예 화개장터 미운 사람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아 하이포인은 안 돼요 이제 나만 믿어요 예 안디프레저도 안 될 것 같고 미운 사람 순간 샤방샤방 막걸리 한 잔 옆으로 가서 펴주세요 옆으로 가서 네 뒤로 가서 테스형 이선희 2년 칠갑산 네 막걸리 한 잔 선시 흰수염 고래 예 테스형 고맙소 전선 조심하고 화개장터 예 보리꼬 등등등이 있습니다 아 참가자님 채팅창에서 이런 채팅을 봤어요 제 아는 동생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빠니버틸 님은 좀 닮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유튜버이신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유튜버 그분 아닙니다 예 진또베기 찬찬찬 둥지 네 서시 몽땅연필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게요 되게 많이 나오네요 어떤거 한번 가보실까요 참가자님 아 막걸리 한 잔이 많이 나왔으니까 막걸리 한 잔 나왔습니다 아 좋아요 막걸리 한 잔으로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아 영탁의 막걸리 한 잔 그러면 검색을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탁님의 막걸리 한 잔 여러분들 검색 중입니다 준비됐나요 형아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영탁님의 막걸리 한 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갑니다 박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밥갈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끄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덤실도 덤실 춥을 춥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알았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고 슬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하셔도 살림살인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맞던 못난 나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막걸리 한 잔 잘 들었습니다 찰떡이었어요 찰떡 일단은 이 노래와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좋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 잘 들었고요 4라운드부터는 시청자들의 평가가 아니라 저의 평가이기 때문에 좋아요 흠잡을 데 없었죠 너무 잘했죠 막걸리가 생각나게 하면은 잘한 거거든요 저는 통과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선문 주심 넘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4라운드 통과해서 상금은 이제 20만원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쭉쭉 올라가요 20 30 30에서 50까지 갑니다 이번 라운드가 마의 고비입니다 자 참가자님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똑같아요 룰은 노래 3가지 곡을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면 제가요 제가요 네 참가자님이 핸드폰을 꺼내요 또 또 그 노트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참가자님이 노래 3곡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3개요 네 첫 번째 곡입니다 1번 곡 말씀해 주시죠 긴장하고 계세요 1번 네 김연자 선생님의 수은등 수은등 1번 2번 2번 조항조 선생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2번 3번 3번 주병선 선생님의 칠갑산 칠갑산 3번입니다 자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숫제를 올리세요 1번 수은등 2번 2번이 남자라는 이유로 3번 칠갑산입니다 1 2 3번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를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어허 예 어허 남자라는 이유가 2번이고 3번 칠갑산 수은등 1번 네 어허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 읽어드릴게요 현재 채팅창에서 가장 많이 오고 어허 야 박빙이에요 네 어허 우와 2번 많고 3번 많아요 네 야 어 예 어 1번도 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3번이 제일 많아요 칠갑산 가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좋아요 칠갑산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지만 2번도 정말 많았습니다 1번 수은등은 몇 분 없었어요 하하 자 좋습니다 아 일단은 어 칠갑산 만나보겠습니다 예 2번도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또 갑자기 또 2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낙장 부리기 때문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칠갑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1번 웃음 뻗쳤는다 웃은 서로 그리 많아 보기마다 눈물 시누나 호불어머니 두고 시집 갔던 날 제가 산 산마루에 울어주던 산새 소리가 어린 가슴석을 깨웠소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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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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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